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랩 제사쌤입니다. 10월 14일 시험 대비해서 우리 R3 관련돼가지고 부스터샷 나드릴 건데요. 이번 시험 좀 특이한 거 알고 계시죠? 토요일 오후에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시간 잘 확인하시고 시험장 가지길 바랍니다. 1분 문제 바로 들어갈 예정인데 일단은 선택지 ABCD를 보셨을 때 동사스러운 것과 동사 아닌 게 눈에 들어온 상태고 빈칸 앞자리에 위 라는 주어가 주격의 형태로 이제 인칭 대명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 자리다까지는 올 수 있으시겠죠. A번은 먼저 좀 버려주시고요. B번이랑 C번은 잘 보시면은 PP 앞에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번은 이제 테로 따지고 들어갔을 때에는 능동태다라고 먼저 볼 수 있겠죠.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engineers 나는 엔지니어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주어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뒤에 다시 새로운 주어동사가 나와 있어요. 마침표 하나를 찍었을 때 그 마침표 안에서 주어동사 주어동사 절과 절을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눈 씻고 아무리 잘 찾아봐도 뭐 WH를 시작을 한다던가 뭐 T주를 시작하는 That이라던가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죠. 생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엔지니어분들이라면 하고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는 목적격의 관계대명사인 후음이 생략이 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목관대는 단독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주관대는 비동사와 함께 동반 생략이 가능하고요. 목관대는 단독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 엔지니어분들은 우리가 고용된 겁니까? 우리가 고용한 엔지니어분들입니까? 우리가 고용을 한 엔지니어분들이잖아요. 수동차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 내려주시고 정답은 D번 이렇게 문제 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들어가시도록 하죠. 이 문제 좀 많이 물어보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고 뒤에 boxes라는 명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 형태로 들어가 있는 B번과 D번을 먼저 소거하고 A번으로 들어가 있는 형용사 그리고 C번의 ing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동명사 쓰는 거 그게 워낙 더 유명하다 보니까 C번이 들어가서 동명사로서 정답이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동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상자들을 재활용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봐주셔야 되는 게 앞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in 다음에 ing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아니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by ing 들어보셨어요? 뭐뭐 함으로써? 뭐 아니면 on ing 뭐뭐 하자마자? 이 포인트까지도 같이 기억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 박스를 재활용할 때 하고 앞에 delivered를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될지 해석에서도 좀 이상하고 문법적으로 봐도 좀 이상하고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reusable이 딱 들어가게 되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순수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이 문장 자체는 분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생략된 주어는 주절에 있는 이 주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엑클립스 부티크의 gift items가 원래 있었을 거예요. 이 부티크의 선물 아이템들들은 are delivered in reusable boxes가 맞죠. 아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박스에 그 안에 gift 아이템들이 delivered 배송되어진다 라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뭐 생략된 부사절 접속사 when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아니면 뭐 since라든가 because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gift 아이템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박스 안에 are delivered 배송되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는 반영합니다. 굉장히 정교한 스타일과 환경적인 환경에 관련된 인식을 이 아이템들이 반영합니다. 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A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전치사가 들어가 있고 명사가 있을 때 여기다가 뭘 고를래?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순수 형용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순수 형용사의 정답률이 높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는 거고 ing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명사를 의미상의 목적어처럼 보시고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분사로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에도 지금 뭐 앞에서 뒤에 들어가 있는 거 박스들 reusing 적절하지 않죠. 우리가 뒤에 있는 현재 분사로 보게 된다면 이 박스들을 주어처럼 보시고 수식하는 걸 동사처럼 보셔야 되는데 ing 형태로 수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로 뭐로 여기로 보나 저기로 보나 10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정리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functioning function, have functioned, 그리고 to function이라고 동사와 동사 아닌 것들로 들어가 있고 the conveyor belt's 주어 installed를 보고 동사라고 하시면 안 되죠. install은 무엇을 설치하다라는 타동사 타동사는 뒤에 명사 목적어가 와줘야 하는데 on the assembly line at the factory라고 해서 전치사고 찌그레기들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앞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수식하는 거구나라고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공장의 조립 라인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고 동사될 수 없는 A번과 D번을 먼저 버려주시고요. 주어 자리에 S 복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수, 복수, 수일치 버릴 거 없습니다. 자, 시제와 테를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 뒤에 over the past라는 단서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이라고 해서 시간에 덩어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 필요하겠죠. 정답은 C번 이렇게 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employee, employer,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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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h 동사와 명사, 명사, 명사인데 B번과 C번은 명사 중에서도 사람이죠. 사람 명사는 무조건 앞에다가 O를 붙이거나 뒤에다가 S를 붙여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앞에 지금 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all은 뒤에 복수 명사를 쓰시거나 아니면 불가산의 명사를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 동사 안 되고요. 단수 형태로 들어가는 B번 정도 될 수가 없겠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모든 임시 직원분들 그냥 고용 자체는 뭔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임시 직원분들이 보내야 한다. weekly work report를 이라고 들어가는 게 적합하니까 정답 10번 들어가시고요. 사람 명사, 사물명사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 그 부분은 확실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5번, enlist라고 들어가는 거는 뭔가를 등록하다. encourage는 격려하다, 고무하다. entitle는 자격을 주다, 권리를 주다. 그리고 insured은 뭔가를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동사와 to가 같이 보이고 있네요. At Stanton Real Estate Agency, 이 부동산에서 staff members, 직원분들은 are, 이형식 동사, 그리고 주격 보호 자리에다가 머슬레를 물어보는 문제로 들어가 있고 이 직원분들은 전부 PP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To an extra vacation day for every year of employment 라고 해서 고용에 매년, 1년마다 추가적으로 하루 동안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가 제일 적합하겠죠. 정답은 C번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쌤, 근데 이것도 be encouraged to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be encouraged to do의 형태로 많이 쓰고 이 친구는 잘 보시면 비동사 다음에 to를 쓰고 An extra vacation day 라고 해서 명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be to 부정사의 형태는 아니고요. 해석을 잘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1년동안 일을 하면은 매 1년마다 extra vacation day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뭔가 등록이 된다거나 확실하다, 보장하다는 아니고요. 정답은 C, be entitled to 명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vocabulary 가시죠. Based와 Intended가 있네요. Monday's training session, 월요일의 training session은 B동사 그리고 A는 뭔가를 기반으로 하다 B는 뭐 의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수거를 알고 계시면 정답 빠르게 올 수 있어요. Staff members who begin working at this company within the past six months 라고 해서 전지사고 쭉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이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그 직원들을 위해 설계된 겁니다. 의도된 겁니다. 정답 B번. 우리 B동사가 들어가고 Intended for 명사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위해 설계되다, 고안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Appropriate은 적절함, Intentional이라고 들어가면 의도적인입니다. Our sales representative, 우리의 판매 영업사원은 Needs to know, 알 필요가 있다. The overall size of your office, 당신 사이즈, 당신 오피스의 전반적인 사이즈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he can recommend, 제안해 드릴 수 있고 추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를? 적절한 조명 시스템이 맞겠죠. 그 사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Appropriate한, 의도적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계속으로 풀어야 되는 어휘 문제 보고 계시고요. 3번입니다. Roughly와 Relatively가 들어가 있는데 Quality Tech라는 이 회사는요. It's a...small technical support company that specializes in repairing damaged cell phones and laptop computers. 손상된 휴대전화와 랩탑 컴퓨터를 수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기술 회사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고, Roughly는 대략적으로 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뒤에 숫자를 쓴다는 게 어마무시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로도 접근해야 하면서도 플러스로 부사 같은 경우는 그 부사가 자주 수식하길 좋아하는, 가지고 오길 좋아하는 추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Approximately라든지 Around라든지 Around, About, Roughly 이런 거 전부 뒤에다가 숫자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Relatively가 상대적으로 라고 해석되면서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술 저 보조 회사다 라고 들어가 있는 거 B번 정답 골라주시면 되고요. 관사 들어가고 부사, 관부, 형명사라고 해서 관부, 형명의 어순까지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10월 14일 토익시험 잘 치고 오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